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최근에 버전이 6.4 로 업데이트 되면서 미디어브라우저가 많이 바뀌었네요 최근에 변경된 미디어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 하면 이와 같은 인트로를 제가 제작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미디어브라우저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가 와 있습니다. 미디어브라우저에 터치하면 과거에는 여기 보시면 밑쪽에 여기에 사진과 동영상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전체가 있고요. 전체는 동영상과 사진을 합친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동영상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미지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터치해보면 전체에서 동영상 터치하면 동영상만 여기에서 동영상 화면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미지 터치하면 이미지만 있는 폴드가 짝 나와요. 이미지만 있는 폴드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렬을 여기 정렬이거든요. 정렬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여기 눌러보면요. 이렇게 생성된 날짜, 폴드가 생성된 날짜나 수정한 날짜별로 혹은 이름별로 이렇게 순서를 나열할 수 있어요. 정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림차순 표시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생성된 날짜가 선택되어 있어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걸 터치하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내림차순이거든요. 내림차순인데 이걸 생성된 날짜를 다시 터치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 보세요. 생성된 날짜에서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죠. 오름차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은 가장 최근 것이 위에 올라오고 오름차순은 가장 옛날 것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한 날짜 이걸 터치하면요. 수정한 날짜별로 정렬이 됩니다. 다시 여기 들어가보면요. 여기 들어가보면 여기 수정한 날짜 색깔이 다르죠. 그럼 수정한 날짜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폴드가 정렬은 여기 폴드입니다. 폴드가 폴드 속에 영상이나 사진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수정한 날짜가 오름차냐 내림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한 번 더 수정한 날짜를 한 번 더 딱 터치하면요. 자 다시요. 수정한 날짜가 여기 내림차순이래잖아요. 아래로 화살표 되어 있죠. 내림차순이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터치하면 들어가보면요. 수정한 날짜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터치하면 오름차 내림차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할대로 정렬을 하면 자 다시 터치하겠습니다. 자기가 편할대로 정리를 하면 여기에 있는 폴드가 각각 내림차, 오름차, 정렬 순서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요. 바로 이겁니다. K짜리 있죠.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K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자기의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젝트가 딱 떠요. 뜨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새로운 기능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현재 제가 여기 프로젝트 들어온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다른 이것은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이게 다 프로젝트예요. 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이 다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인데 위에도 여기 프로젝트가 있네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이 아래쪽에 이미 있는 이 프로젝트와 합성이 됩니다. 이건 새로운 기능이에요. 이걸 터치해 볼게요. 제가 이걸 터치할게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서 이걸 지금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프로젝트를 해 볼게요. 이것은 원래의 프로젝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것을 터치해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보세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소리를 쥐고 진행합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키네마스터K를 아이콘 눌러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합성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성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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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원래 있었던 거고. 조금 전에 이걸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또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여기. 여기. 플레이 헤드를. 편집 기준선을 여기 갖다 놓고. 다시 또 미디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하나 또 가져 보겠어요. 미디어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아까 요 K 설명했잖아요. 키네마스터K. K 이걸 터치하면은. 또 역시. 제가. 예. 설정되어 있는 프로젝트 목록이 나오죠. 요 프로젝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요 템프리스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게. 요거 터치해 볼게요. 그럼 요것도 같이 합성이 됩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짝 가져와 줍니다. 가져왔죠. 여기서 보세요. 아까 여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져온 것은. 지금부터 입니다. 자 보세요. 플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제가 소리를 죽이고. 수동으로 밉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K는. 이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쉽게 이렇게 합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네요. 다시요. 미디어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가장 큰 변화는. 이 K라는. 이 아이콘입니다. K라는 이 아이콘. 이 아이콘이.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합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네요.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전. 키네마스터 버전. 6.4 에서. 미디어 브라우저 있죠.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에서의. 새로운 여러가지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K. 이것을 잘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필요할 것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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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